다음 자료는 기본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래요 단 A, B, C는 각각 자유참정 사회권 중 하나라는 게 힌트로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 갑은 경찰관에게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체포돼서 뭐를 침해당했대요 체포라는 거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원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? 자기가 있고 싶은데 있어야 돼요 근데 체포라는 거는 자기 의사에 반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갔을까요?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의심을 받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체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왜 체포하는지 이유를 말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이라는 데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유를 듣지 못하고 체포당해서 얘는 A를 침해당했대요 어쨌든 이거는 자유권과 연결이 되죠 두 번째, 을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해서 B를 침해당했대요 기초생활보장법, 국가의 내가 기초적인 생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사회권과 연결이 돼요 3번, 병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러 갔는데 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했대요 참정권을 침해당한 거죠 그래서 가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, 수단적 성격에 걸리냐? 라는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수단적 성격에 걸리는 청구권과 연결이 되죠 A, B, C 모두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요라는 질문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는 얘가 나오고 B, C에서는 아니요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수동적 성격에 걸리냐? 방어적 성격에 걸리냐?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이제 보기를 본다고 했을 때 1번, A는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다 정치에 참여하는 건 C였죠 그 다음에 2번 B는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 이 세 가지 중 오래된 걸 꼽으라면 자유권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 다음 참정권, 그 다음 사회권 이 순서대로 보장이 되게 시작됐어요 3번, C는 최저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다 최저생계는 B, 사회권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, 가에는 소극적 성격에 걸립니까? 가 들어갈 수 있다 수동적, 소극적 성격에 걸리냐? 라고 했을 때 A, 자유권은 맞다 소극적, 성격에 걸리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권과 참정권은 국가에 대해 뭔가를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에 걸리죠 그래서 이 질문이 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5번, 나다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 예, 아니오, 예이다 답은 아니오, 아니오, 아니오였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, 나다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